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이 사람 잘해요 이 사람 진짜 잘함 초풍을 또 포로 들기였어 또 악 다 막먹 어 규소님 구독권 선물 감사합니다 어 이거지 야 이걸 맞네 감사합니다 규소님 도비님에게 구독권 선물 감사합니다 우와 개쩐다 무빙 우와 개잘해 근데 이 사람 진짜 잘하는 사람이에요 일본에서 홈 탑순위에 드는 근데 왜 전적이 저렇게 됐지 저분 어 이거 안되는구나 오예 개쎈거 어 야 야 죽나 죽었네 우와 개고수 진짜 잘하지 않아요 집중도 해보겠습니다 띄워보자 아 아랭님 감사합니다 왜이렇게 돼 왜이렇게 돼 오케이 오케이 나이스 나이스 안 비누 보고 계세요 아 아 이 정도 다 치가 않아 스톨 에이 이색 룹룹룹룹 우와 타이밍 오 짐 띵 야 이 사람 진짜 잘하네 우와 너무 잘한다 와 달리와서 들으셨구나 아이고 바보 와 횡칠 때 어떻게 터퍼가 딱 나오지? 어떻게 횡치면 딱 터퍼가 나오지? 신기하다 아 전원 감사합니다 터퍼가 나와요. 횡치면 터퍼가 나와요. 봐봐요 시작 횡쳐볼게요. 터퍼 나올까요? 아씨 이번에 커킉이 나오네 와 아 뭐야 너무 잘하 와 미치겠다 너무 잘한다 아 서리님 어서오세요 아니 공으로 피해? 시계로? 오 나이스 아 이거 팀 보고 드디어 왔습니다 이거 왔는데 나이스 나이스 아 흘렸는데? 미친 스테이 와 와 와 뭐야 왜 이렇게 잘 때려 아 왜 안 돼? 아 뭐야 아니 테스트를 내가 미리 썼는데 이게 나오는 프레임이 있다고 아 상가 상가 이거 봐야 되는데 아 이거 봐야 되는데 나도 보고싶다 나도 보고싶다 아 흘렸네 사사사사사 나도 보고싶어 지금 알지? 아 우와 너무 잘한다 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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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아 아 끝났다 처음원 감사합니다아 아 아 이것도 안돼? 아 뭐야 이렇게 되냐 괜찮아 저런거 맞아도 돼 으으 저렴했어 아 휴가 부럽습니다 뭐야 우와 왜 맞아 아 이거 왜 양궁 누르냐 앉아야 되는데 뒤로보면 안되네 블럭? 홀 와 진짜 잘한다 나사 헌막이 더 약해요 저기 더 쎕니다 아 이게 안돼? 아 미친 아 저게 왜 안되지 딱 각보고 이제 깰 라고 했는데 고밀 안되나 우와 이씨 짠말 안했네 이씨 잘하지 않아요 아 이게 뭐야 아 이거 뭐야 아 아파 많았네 우와 많았네 와 많았네 파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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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닐까 아 이거 한번 더 할 줄 알고 안 뛰어봤는데 안되네 너무 잘한다 파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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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이렇게 돼 아 아 치잘하네 와 막아 마지막 기회다 어쩔 수 없다 마지막 기회다 아 왜 벽광이 안되지 이거 벽광 거린데 원래 일반 캐릭이면 저 때 벽광 되거든요 야 근데 얘는 되게 판정이 나이스 10초 게임 좋았구요 어 다 흘렸는데 와 까비 타이밍은 좋았는데 흘렸어 와 안개였고 안되네 아 아 타수가 많아갖고 안됐구나 오 개 어 야 이게 왜 안됨 이게 왜 기산끼가 안맞음 와 아깝다 파컴람보단 공이 낫죠 파컴람보단 데미지가 있으니까 뭐야 이거 안썼어 아이씨 왜 점프하노 아 와 이 분 고였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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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메르스틴 죽는걸까 아 아 죽었네 아 아 막을걸 아 저 천사있었는데 막을걸 아 아 뭐야 가드도 안되노 아 바보 와 까비 이야 아 힘들었네 와 씨 오 잘한다 상대방 잘한다 상대방 아 뭐가 기억에 남아요 아 뭐 왜 안나가 그냥 퀵이 안나간다 으 으 압 아 막네 어어 으 엑 으 으 바보야 에이 13밀캐롤 해야지 어 왜 바닥으로 맞아 나이스 어느게 제일 좋을 것 같냐구요 당연히 테니스 아니 으 으 아 으 으 으 으 아 아 아 예 아 왜 안돼 이 으 5 으 아 이거 나랑 1 같은데 ownership 나이스 뭘 교목이어야해요 뭔소리임 뭔소리임 오예 왜 안맞지 아 초풍까비 초풍이 안나가서 간다 바보야 이거 막아야지 눈으로 보고 막아야되는데 오랜만에 봐가지고 헷갈렸다 와 바닥대 몰랐나 와 막았으면 이겼는데 아 막았으면 이겼는데 막을까 잘한다 진짜 와 와 라운드 1 파이트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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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이게 안났네 아 아 아 아 아 아 아니 초풍 썼는데 왜 5선이 나가냐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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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마이너스에 자꾸 통천포스네 음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왜 아 왜 야 아니 저게 헛칠거를 알고 덮퍼를 해? 와.. 아니 와.. 쩔다 터퍼로 들키겠다는거는 와.. 진짜 대단한 것 같아 아니 왜 안맞아 아.. 정말 아니 저게 안맞으면 어.. 왜 아니 왜 풀었는데 아 이거 어떡하지 엄청 타겠네 나이스 왜 웨러퍼가 안다 와.. 너무 어렵다 너무 어려워 아니 왜 와.. 쩔다 아.. 쉣 그냥 생각만 안해 나이스 나이스 이럴 때가 제일 시원하더라 레드로 한 방에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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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흘렀어 ец 이친 아 뭐야 호미 잽이 나오네 3번 맞네 와 기다리고 있네 와 뭐야 아 이건 진짜 알바다 저게 왜 안맞나 아이고 아이고 와 안되지 나이스 오우 상이 나와 아 미친 무척을 쓰네 오우 제가 좀 발리고 있어요 아 바보야 벽 갈 것 같은데 저렇게 때리나 야 너 뭐하냐 아 아 자꾸 하단에 마무리돼 아 좀 흘리던지 막 던지 막 던지 와 와 바크 나가서 안풀렸네 오 오 두번을 죽진 않겠지 오우 다행 아 아니 나도 상단에 피 기술 쓰려고 쓴 건데 하이킥보다 타점이 더 아래에 있나 하이킥 하이킥 오 뭐일수든 내가 이기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털 아 하이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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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폭등 하이킥 하이킥 무슨 버거요 잘 하이킥 장 науч음 부족 æ 와 대박 아 제가 못 눌렀어요 제가 못 눌렀어요 아 깜짝이야 아 왜 아 아 아 되나 아 이게 사냐 아 처음에 원잽만 안 넣었어도 이겼는데 원잽이 실수로 나와 가지고 레드 쓰려다가 빈티제이님 살려주세요 이분이 죽어도.. 야 이거 안맞으려고 계속 서있는거같아 어 얘야 이게 왜 헛쳐 아 풀었던데 아 진짜 보자마자 풀었던데 왜 이렇게 안불리지 뭘 펜더를 해요 내가 카생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분은 잘 아는거같아요 그냥 목말라서 마신건데요 아 후쌰 앱다 으아 데미져 오우쌰 오우쌰 아우 바오 하오마 참쥬 오우 앉으면 보여드릴게요 알았네 왜 이렇게 돼 오우 그런거 안되지 아니 공창강 쓰는 타이밍이 뻔한가봐요 계속 이분이 이봐 공창강이 하이킹에도 끊겨요 괜히 들어가기가 좀 애매해요 이분이랑 할 때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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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퍼는 또 뭐야 가위바위보 천재인가 한자이지 아 될 때가 있고 안될 때가 있네 아 아 오예 나이스 고맙써 아 그래요 내가 뭐 왜 이렇게 생각을 많이하나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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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뭐임 이거 뭐임 뭔 게임임 뜨는거 같애 헬로 레볼루시안 헬로 ptj님 가르침을 받고 한번 해보자 이런 쉣 어 병 왜 개겼지 야이씨 이거를 어 이건 좀 아우 니가 잘못했다 이건 띄웠어야 되는걸 기회를 줘버렸네 하이킹 그렇지 미친? 마이너스 때 객이네 침박하게 아 이거를 왜 왜 아니 좀 심하잖아 저게 왜 안맞아 스쿠리오가 이거 좀 심하지 않았어 이건 또 뭔데 이거 어 어 아이씨 뭐야 귀축 앞봉발 얘기하시는거에요 아 웨이 카모 나이스 깨지고 나이스 아 왜 망한대 아니 어떻게 이렇게 과감하게 지르지 아니 아니 횡 칠때 저펄을 어떻게 자신있게 지르지 아니 근데 내가 멍청하게 횡만 쭉 도는 것도 아니거든요 횡하고 가드를 하는데도 그 사이에 저펄가 신명나게 들어와요 알고있었다는거지 아 천엔짜리 미용실이라고요 피티맨이 말씀하신 거기랑 비슷한거 큰일났는데 신박하네 게임 아 야 뭐이렇게 빨리 떨어져 아 왜 아무것도 안했어 아이씨 죽는거니 아니 근데 저래도 올해 벽강은 되야되는데 넘어져버리네 어 기술도 소리 났다 에이씨 걔도 이거 공중판정이 걸려 아 사카라님 어서오세요 그로우웨인 헬로우 뭐하노 아니 씨 이게 왜 축이 틀리는데 아 저기서 왜 축이 틀려 아 저기서 왜 축이 틀려 보통 나이스 심심하게 오예 아이씨 아 진짜 아 저 캐릭이 너무 좀 심하다 좀 심해 만든게 좀 심해 음 그러네 카운터를 내고 동시히트되면 그게 또 이득이야 그래 에에에에 맞는 말인것 같아 맞는 말인것 같아 좋은 꿀팁입니다. 듣고볼 맞는 말이야 아니 아니 덮어 타이밍이 진짜 좁다 어떻게 저렇게 때리지 죽었다 아 이번에 악마성일 줄 알았는데 덮어 힐트가 나오네 와 신기하네 진짜 흘렸어 왜왜 아 이게 왜 안맞는데 뚱캐맨 맞아야 되거든요 저렇게 행처도 너무하잖아 이건 흐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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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예 알아 여덟이 저거 1타짜리 흐흑 흐흑 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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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먼저 때렸는데 기사키지네 왜냐면 그 허골 아 미친 야 저기서 달려올 거리가 되나 아니 왜한다 와 위험했네 그런거 같아요 좀 아 이건 안질많인데 나이스 드디어 맞았다 아 씨 환경 진짜 아 제발 야 이거 맞으면 안 돼 나이스 와 진짜 잘 참았다 아 진짜 잘 참았다 나이스 와 알고 있어 당연하다 나이스 나이스 아이고 저 돼? 뭐네 뭔데 오케 흘렸는데 야 이게 안죽어? 와 저게 안죽어? 공은 진짜 화면할수록 신기하다 와 철권 캐릭이긴 한데 화면할수록 신기하다 판정이 아 진짜 잘한다 한번 방심하면 휙 뒤집어질 것 같아요 이번이랑 할 때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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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김치 뷔워리어 정축 나이스 누워있어도 맞아야되는데 얘 왜야맞아 흘렀는데 나이스 또 걸렸지 좋아요 머리땜에 기영이가 됐습니다 9대9인가? 9대8이가? 아니구나 이제 8점이 동점이구나 싸닥치 아니겠지?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했어요 아주 친절한 던전같은데 이걸 들켜야한다고? 오와 아 2타앉혔어요 근데 망다 절대 안왔네 오케이 아이씨 나이스 거리받지 팀 이름이 이칼이었어요 제 대구 팀 이름이 이칼이었어요 그래서 그냥 팀이름을 하고 있습니다 안왔네 앉을거 같더라 내가 신달키 갈거라고 생각했나봐 앉을거 같더라 고미면 맞아야 돼 어쩔 수 없어 고미면 맞아야 돼 나이스 와 이번엔 압박 좋지 않았습니까 라운드 3 파이트 아 아무것도 안왔습니다 아 내가 맞아도 이득이라 이길줄 알았는데 기원까진 안들어가네 아니 어떻게 이렇게 지르지 와 대박이네 악마서 나올줄 알았네 짠발 맞으면요 내가 아 막았는데 뭐야 어 왜 아니 성님들 이거 왜 안맞음 좀 심한거 아닌가요 이거 이거 진짜 왜 안맞지 아니 이거는 맞아줘야되는거 아니야 진짜 뭐 단군 할아버지가 오셔도 이건 맞아줘야돼 2앤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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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앤발 얘기하는거에요 1앤발 2앤발 2앤발 뭐지 2앤발 이거랑 똑같은데 이모션이랑 똑같은건데 아 왜그럼 나이스 으악 1앤발 악마발 악마발 얘기하시는거면 그거에요 1앤발 앤발 삐렀어 idamente 앉아버리네 확실하게 앉아버리네 안전하게 병 과소를 못할거같은데 이거 가지나? 좋았어 잘 들었다 곰이라 오히려 초기화 돼서 더 많이 맞는거 같은데 퍼즈가 돼 다 썼죠 퍼즈가 돼 퍼즈가 맞았네 PTJ님 말이 맞네 진짜 펭 살짝 쳤다가 그냥 멈췄거든요 그걸 그냥 써 버리네 끝났다 오차할 사과 돼쓰 오차할 사과 돼쓰 그러네 오차할 사과 돼쓰 넷 뭐 오차할 사과 돼쓰 hin 엔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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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